윤석렬에게 지금 언론이 탄압받는다? 웃기는 얘기야. 한패들이야, 한패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오늘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합회, 윤석렬, 한동훈은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즉각 자백해라.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걸리고요. 이 현수막은 박근혜, 사저 등등 모든 전국에 다 걸릴 겁니다. KBS, MBC에. 이 정도로 때렸는데도 한동훈이는 고소를 못한다. 한동훈은 이미 살아도 산목숨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 내가 볼 땐 올해 안에 체포돼서 끝날 거예요, 올해 안에. 한동훈 변수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일요일 날 정말 황당한 기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미디어 오딜이라는 언론 노조의 기관지, 한마디로 진보 촛불팔이하는 매체가 완전히 이 태블릿 조작스럽게 편에 서서 그들의 어용사법부를 옹호하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무수히 얘기를 했고 JTBC도 스스로 부끄러워서 보도를 못한 걸 언론 노조 기자, 기관지가 이따위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천훈 기자인데 난 이거 그냥 이렇게 킵해놨다가 내가 나중에 이거 어차피 이거 한 줄 알지만 끝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론 노조하고 전부 다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너희들 언론 노동자들 위한다면서 윤석열과 한동훈 내 밑에서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이런 데 가담을 했는 애들이? 미디어 온을 100% 폐관시켜야죠, 이런 것들. 폐관시켜야죠. 제가 그냥 미디어 온을 사장과 언론조위원장한테 간단한 성명 하나 보낼까 하면 약간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보낼 가치도 없다 생각도 들어. 보낼 가치도 없다. 이것들은 언론 노동자 팔아가지고 지를 정치 찾는 애들이거든. 근데 이건 있죠. 이러니까 지금 KBS, MBC는 모든 언론사가 태블릿 조작은 은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지금 언론이 탄압받는다? 웃기는 얘기야. 한패들이야, 한패들. 다들 윤석열하고 한패들입니다. 그래서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